안녕하세요. 전미아입니다. 여기는요. 경주 간포라고 한답니다. 제가 오늘은 경주 간포에 구경 왔답니다. 제가 여기를 30년 전에 왔거든요. 근데 완전히 변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이 바닷돌 잠깐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여기로 올 때는 바닷돌도 많이 썼는데 바닷돌도 없어질 것 같았네요. 무늬가 좀 이쁘게 나왔죠. 꽃 같으네요. 이거는 굴 껍덕이고 달아져가지고 반질반질 좋게 됐죠. 제 기억으로는 이곳에가 돌도 이쁜들이 많이 썼는데 지금은 돌도 없고 그러네요. 제가 30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는 집도 두문두문 한 채 썰고 있고 여기가 돌도 많이 있고 방파제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방파제도 생기고 집도 많이 생기고 물도 많이 오염이 되있네요. 그 좋은 바닷돌도 다 없어지고 진짜 안타깝네요. 안타까워. 좋은 바다가 제가 본 그 좋은 바다는 어디로 언제 가도 없고 오염된 바다만 이렇게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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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렁해요. 그래도 물은 아직도 맑네요. 제가 30년 전에 올 때는 아주 맑고 유리나 같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move 잘 , 이제 우선 넉 우리 우리 선생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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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아름답죠?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경주 간포 바다랍니다. 아주 아름답고 너무 이쁘죠? 이쁜 돌도 많이 있네요. 이렇게 탑을 쌓았네요. 탑을 멋있게 써놨죠? 탑을 멋있게 써놨죠? 아따 진짜 아름답다 바다 너무 이쁘네 진짜 멋있네 아우 여기가 좀 특이한 돌이 한 점 있죠? 이 돌은 누가 연필로 낙서한 것 같네요 근데 낙서가 아니고 자연 그대로 있는 것 같네요 이 돌은 깨끗하고 깨끗하고 진짜 좋네요 멋있는 돌 한 점 보여 드릴게요 돗담배같이 생깃죠? 진짜 아름다운 돌이네요 진짜 아름다운 돌이네요 진짜 아름다운 돌이네요 물을 발라서 한번 물을 발라서 한번 아 진짜 이쁘다 색깔이 이곳은 이쁜 돌이 많이 있네요 아 아 네 이것도 보자 너도 이쁘게 생겼다 아 진짜 아름답다 나무가 죽었네 나무가 죽었네 나무가 죽었네 나무가 죽었네 아 아 아 이 바위는 손님들이 오시갖고 돌을 한 점 한 점 이렇게 올려놨네요 저도 한 점 올릴게요 이것은 제가 주웠는데 그림이 나와있죠 이 돌은 누가 사람으로 그려놨네요 이 돌은 누가 사람으로 그려놨네요 이 돌은 누가 사람으로 그려놨네요 바위트매가 이렇게 꽃 같은디 꽃인가 아닌건 모르지만은 뭘 열매가 열고 이렇게 살아있는거 보면은 참 신기하죠 바위트매가 흙도 없는디 이렇게 살아있는거 보면은 참 신기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